자 15 신호 시간이 이제 자동으로 맞는가 테스트 하고 있구요 이거는 실제 시간 맞는 겁니다 이건 일부러 약 한 5분 정도 틀리게 만들어 놨구요 15정보에 의해서 좀 있으면 자동으로 맞춰지는가 지금 그걸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초 후에 아마 시간을 자기 스스로 라디오 주파수로 통해서 동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방금 움직였구요 자 시간이 다시 아 같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시간 동결 완료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